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뉴스타파 끝까지 간다. 오늘은 지난해 말 러시아 인근 서베링해에서 풍랑에 침몰한 원양어선 오룡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오룡호 침몰로 선원 60명 중 27명이 숨지고 실종자 2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한겨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룡호 실종선원 58살 마대성 씨. 사조산업에 들어올 때 낸 이력서 사진이 이제 영정사진이 됐습니다. 20년 뱃일, 사조산업 배만 10년입니다. 마대성 씨는 출항 전 형에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배도 이번에도 한번 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만 타고 안 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한 거죠. 이번에 그러면 사고 당하신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다고요? 일단 2013년도죠. 12월 달에. 선주인 사조산업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족들은 합동분양소 설치와 실종자 추가 수색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조 측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30일. 회사 사무실에 머물던 유족들을 거리로 쫓아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사조산업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 비닐 천막을 쳤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노습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사람답게 좀 해달라는 건데 분양소 설치라든가 사고 난 원인 좀 알자는 거하고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건데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인간답게 좀 해달라는 건데 죽었지만은 죽었으라고... 오룡호는 러시아 인근 서베링에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4미터 넘는 파도가 치고 바람은 초속 20미터가 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선들에게 피항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은 전날부터 피항했지만 오룡호는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낮 12시 30분경 오룡호는 구조신호를 보냅니다. 오후 2시 기울어가는 오룡호 앞에 인근에 있던 어선 카롤리나 77호가 도착합니다. 오룡호는 선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카롤리나 77호로부터 배수 펌프를 빌려 선체에 흘러든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카롤리나 77호는 곧 위험한 사고 해역을 떠났습니다. 오후 4시경 큰 파도의 영향으로 오룡호가 급격하게 왼편으로 기운 뒤 선미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오룡호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12시 반부터 4시까지 사조 측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경찰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룡호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명태 쿼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룡호는 기존의 4,400톤 쿼터에 3,500톤 쿼터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거기 그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조 측에서 시킨 건지 제가 사견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여기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제 더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쿼터를 그만큼 더 할당한다고 해가지고 선박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선박이 충분히 문제가 없는 범위인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오룡호 승선자 면허 자료입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자격 미달이고 규정상 필수적으로 승선해야 할 기관부 2기사, 3기사와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사조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이 없는 인력들로 어선을 운용한 겁니다. 무리한 조업의 소홀한 안전관리 오룡호는 결국 침몰했고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사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위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사조 측은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를 한 선원들의 보상금은 평균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억 8천만 원가량은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임금 2천여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상은 사용자 측이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사용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주겠죠. 사조 측이 부담한 위로금과 추가 장례 비용은 결국 1인당 약 5천만 원 꼴입니다. 분양소 설치라든지 뒤에서 방해공작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그런 걸 안 해줬으면 어떤 진정성 가장 원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분양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대한민국 정서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 불쌍해요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마음 마음이 아래요 오룡호 사고로 4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조 측이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인당 만 달러 1,2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조 측은 외국인 유족들과 최선을 다해 합의했을 뿐 정확한 합의금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이스타파 정재원입니다.